자, 이제 저는 파업하겠습니다. 다시 이 정도에 놀라시면 안 돼요. 깜짝 놀라야만의 무대들이 많이, 정말 많이 준비될 겁니다. 꿈으로만 그리던 가어대 축제에 처음 선 신혜들의 무대. 만나볼까요?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아, 네. 시작하세요. 한 번에 볼 수 있다니야. 이거는 어색해서만 가느냐. 왜 이렇게 어색해질까 했으니까. 네,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새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. 와,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... 어, 뭐야? 한 번 이상? 네. 고생하세요. 네. 고생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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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려. 왜 또 왜 그러세요? 정신이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? 왜 이렇게 많이 떨려요? 하다 먹으면 정드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게 뭐죠? 아, 그게 뭐죠? 아, 그게 뭐죠? 반응할 때 진짜 웃기더라 베이컨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? 진영 지금 많이 지쳤는데 진영씨가 많이 지쳐서 지금 힘들어 이제 끝날 때 우리 할 것 같아요 여기 또렷한 아티스트들의 다재다능함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생긴 염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잘 보였어? 총시만 보니깐 차분해지지 이거를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진영씨 셔츠 잘 살아도 오르지 않게 이리와요 지금 많이 가질 거에요 라오스 맨 베베 설 순 없습니다 제 이름부터 사랑스러운 펄 그룹이죠 러블리 오고 있다 보면 A-way에 백편스픱 다른 매력을 갖는 지민이 잘 하시고 잘 하죠 아 저도 알았네 신축기가 정말 좋아 은연인 아타타타타 에스코 그거 하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한 프로그램 힘들었죠 서윤네라고ner 오라간이 세 분이 돌아가 있습니다 네 BB healthier 근데 가을 때 축제 정말 계속 항상 밝혀져 자,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, 여러분. 파이팅! 파이팅! 우리 진영포에서 오늘 우리 진영포에서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 엠픽시로 간다. 오늘 시장이 잘한다. 우리가 큰 앤 인평한 엠픽시로 간다. 오늘도 지켜봐주신 아미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마지막 암화로 택배 암홉 딴 거 봤어요, 여러분. 아, 진짜 잘 춰다. 리허설 때 제발이다. 리허설 때 원래 댄서 드릴게요. 우리 진영포에서 감사합니다.